안녕하세요 다이노 오늘은 도미노를 가지고 놀면서 배워볼까요? 좋아요! 그럼 시작! 바이오 다이노! 빨간색 도미노가 A처럼 생겼어요 좋아요! 다른 모양을 찾으러 가볼까요? 초록색 도미노는 B처럼 되네요 좋아요! 더 해볼까요? 바이오 다이노! 파란색 도미노예요 바이오다이노! 도미노가 파란색 구름처럼 됐어요 좋아요! 또 다른 모양을 찾아볼까요? 바이오다이노! 노란색 도미노예요 바이오다이노! 도미노가 노란색 해처럼 생겼어요! 잘했어요! 다이노! 도미노를 다 찾았어요! 다시 복습해볼까요? 빨간색 A 초록색 B 파란색 구름 노란색 해 잘했어요! 다이노!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노! 오늘은 거품기계 가지고 놀아볼까요? 모양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좋아요! 그럼 시작! 봐요! 첫 번째 거품기계예요! 어떤 모양을 볼 수 있을까요? 거품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나오네요! 좋아요! 좋아요 친구들! 우리 함께 거품을 터뜨려봐요! 잘했어요! 그럼 더 해볼까요? 두 번째 거품기계예요! 이번에는 어떤 모양을 볼 수 있을까요? 거품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네요! 잘했어요! 또 다른 거품기계를 찾아볼까요? 오우! 여기에 찾았어요! 어떤 모양을 볼 수 있을까요? 오우! 삼각형이에요! 음... 거품이 너무 높이 떠갔어요! 오우!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트랜폴린을 사용하죠! 참 재미있었어요! 자! 더 해볼까요? 마지막 거품기계네요! 여기서는 어떤 모양을 볼 수 있을까요? 오우! 별 모양이에요! 참 예쁘네요! 음... 이것도 너무 높아요! 하지만 우리는 트랜폴린이 있죠! 오우! 오우! 하하하! 좋은 생각이었어요! 거품을 다 터뜨렸어요, 친구들! 오우! 언제나처럼 우리 재미있게 놀았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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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우!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스! 오우! 바로 망자의 날이에요! 오우! 다이노 다이얼을 돌려서 어떻게 기념해야 할지 배워볼까요? 오우! 오우! 다이노 다이얼이 어디에 멈추는지 봐요! 색깔 버튼이에요! 다음은 뭘까요? 얼굴 분장이네요! 공원에서요! 오늘은 공원에서 얼굴 분장 페인트로 색깔을 배울 거예요! 오우! 자, 이제 카트리나라고 불리는 멕시코의 전통 분장을 해볼 거예요! 오우! 다이나, 먼저 분장을 받아보죠! 오우! 다이노가 해줄 거예요! 오우! 첫 번째로, 다이나의 얼굴을 하얀색으로 발라야 해요! 오우! 오우! 하얀색 페인트를 찾을 수 있나요, 다이노? 오우! 잘했어요! 하얀색 페인트예요! 하하! 어? 자, 이제 파란색 페인트로 다이나의 눈 주위를 바를 거예요! 파란색을 찾을 수 있나요? 어허! 파란색 페인트예요! 잘했어요, 다이노! 오우! 하하! 오우! 다음으로 빨간색 페인트를 찾아줘요, 다이노! 어? 후우! 빨간색 페인트예요! 빨간색으로 다이나의 이마에 하트를 그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검정색 페인트를 찾을 수 있나요? 작은 모양들을 그릴 거예요! 검정색 페인트예요! 수고했어요, 다이노! 정말 멋진데요, 다이나! 자, 이제 다이노를 분장해줄 수 있나요, 다이나? 먼저 하얀색 페인트를 찾아서 얼굴에 발라줘요! 파란색 페인트로 눈 주위를 장식해줘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하트를 그리면... 잘했어요, 다이나!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 하트를 그려줬네요! 오우!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트 모양을 꽃 모양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우와, 꽃이 정말 멋지네요! 마무리로 검은색 점을 그리면... 완성! 둘 다 아주 멋져요! 오늘 배운 색깔제를 복습해볼까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그리고 하얀색! 오늘도 색깔 배우기 즐거웠나요, 여러분? 또 왔어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도 다이노 다이어를 돌려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버튼을 눌러요! 오, 색깔과 숫자에 대해 배우는 거네요! 부활절 달걀 찾기예요! 달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 놀이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출발! 왔어요, 다이노! 다이나! 그럼 부활절 달걀을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달걀은 어디 있을까요? 찾기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 따로 찾아봐요! 어? 어? 좋았어요, 다이노! 달걀 1번은 빨간색이에요 잘 찾았어요, 다이나 달걀 2번은 초록색이에요 우와, 정말 잘 찾네요 3번은 노란색이에요 혹시 가만히 있으면 달걀이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어, 저기 있네요 달걀 4번은 파란색이에요 음, 여기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달걀 5번은 하얀색이에요 우리 다시 복습해볼까요? 달걀 1번은 빨간색 달걀 2번은 초록색 달걀 3번은 노란색 달걀 4번은 파란색 그리고 달걀 5번은 하얀색이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다이나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공룡 친구들 오늘도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볼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이노 다이얼을 돌려서 알아보죠 오늘은 어떤 걸 배우게 될지 궁금한데요 아, 봐요 동물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우와, 동물 풍선이에요 동물 풍선이에요 정말 신나죠? 그리고 색깔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물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원에서 동물 풍선들을 가지고 동물 이름과 색깔을 배울 거예요 어서 가보죠 오, 봐요 풍선들과 펌프가 있네요 다이노, 먼저 해볼까요? 어? 풍선을 고르고 펌프를 사용해서 공기를 넣어봐요 오케이, 다이노 이 동물의 이름과 색깔은 무엇인가요? 어, 어 맞았어요 빨간색 강아지예요 잘했어요, 다이노 어? 어? 자, 이제 다이노의 차례예요 풍선을 골라봐요 무슨 동물인가요? 색깔은요? 바로 그거예요 노란색 새죠? 어? 다이노 차례예요 맞았어요, 다이노 초록색 고양이에요 정말 잘하네요 오케이, 다이노 마지막 풍선이 남았어요 오케이, 자, 이건 어떤 동물이고 무슨 색인가요? 어? 그렇지요, 다이노 잘 맞췄어요 이건 파란색 골고래죠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네요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어? 자, 우리 어떤 동물이고 무슨 색깔인지 배워봤어요 이제 몇 마리인지 세어볼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좋았어요 빨간색 강아지 노란색 새 초록색 고양이 그리고 파란색 돌고래 좋아요, 이제 함께 세어보죠 하나 둘 셋 넷 하하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노 우와 할로윈이니까 둘이 재미있는 할로윈 이상들을 입었네요 오늘 밤에는 호박초롱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재미있을 거예요 하하하 좋아요, 그럼 시작 다이노 좋아요, 다이노, 다이노의 호박을 준비했어요 어헉 자, 먼저 해야 할 것은 호박의 위를 잘라야 해요 그래야 호박 안을 꺼낼 수 있어요 필요한 도구가 뭐죠 어? 맞아요, 다이노 바로 그거예요 다이노의 차례예요 좋아요, 이제는 호박 씨앗들을 꺼내볼까요?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다이나? 맞아요, 나무 숟가락이에요 오, 더 재미있게 되네요 이제는 호박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패스트리 커터를 이용할 거예요 어떤 커터를 원해요, 다이노? 오, 눈은 삼각형으로 한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호박의 입은요, 다이노? 그래요, 반달 모양이 좋겠어요 오, 다이노의 호박은 정말 으스스해요 하지만 더 해야 할 게 있죠 좋아요, 다이나 다이나의 차례예요 어떤 모양을 이용하고 싶어요? 하트 모양? 눈에요? 참 귀여워요 그리고 입은요, 다이나? 그래요, 입에는 동그라미가 좋겠어요 아, 다이나의 호박이 참 예뻐요 좋아요, 이제는 마지막 단계 호박 안에 불을 켤 수 있게 양초가 필요해요 그리고 호박 뚜껑을 닫아요 와, 참 잘 만들었어요 분명한 호박 초롱들이에요 너무 잘해서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해피 할로윈!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다이나 잘 있었어요? 오늘도 다이노 다이를 돌려서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자, 시작! 오, 오늘은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 날 위해서 꽃을 까면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아, 그래요 정원에서죠 자, 친구들 출발! 잘 왔어요, 다이노, 다이나? 뭐 하는지 기억하죠? 그래요 어머니 나를 위해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 거예요 참 좋겠죠? 하면서 우리 색깔과 꽃 이름을 알게 될 거예요 다이나, 다이노가 따는 꽃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고마워요 그럼, 시작! 우와, 이 꽃이 참 예뻐요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장미예요 그리고 색깔이 참 좋죠 이 색의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다이노 장미는 빨간색이에요 하나 따볼까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요 아니면 다시 꽃이 자라지 못해요 좋았어요 자, 다른 꽃을 더 찾아볼까요? 우와, 이 꽃 봐요 참 아름다워요 우리 색깔로 시작하죠 혹시 알아요? 맞아요, 다이나 이 꽃은 하얀색이에요 이름은 백합이고요 음, 이 꽃은 종처럼 생겼네요 그 모습으로 꽃 이름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 꽃의 색깔은 하늘과 같은 색깔이에요 다이노, 하늘이 어떤 색깔이죠? 그래요, 다이노 하늘은 파란색이죠 이 꽃도요 그리고 종처럼 생겼어요 이름이 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우와, 맞아요, 다이나 블루베리예요 우리 꽃다발이 참 좋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더 찾아볼까요? 이 꽃은 어떤 꽃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꽃은 튤립이에요 어떤 색깔이죠? 맞아요, 다이노 분홍색이에요 이제 꽃 하나만 더 찾으면 우리 꽃다발이 다 만들어져요 오, 봐요, 친구들 이 꽃은 잔디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네요 어떤 색깔이죠? 맞아요, 다이나 해와 같은 색깔이에요 해는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노란색 꽃을 찾은 거예요 이 꽃은 민들레이고요 참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이제 꽃다발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다시 복습해볼까요? 이것은 빨간색 장미 하얀색 백합 파란색 블루벨 분홍색 튤립 그리고 노란색 민들레 참 아름다운 꽃다발이에요 잘 있어요, 다이노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어머니 날 행복하게 보내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있었어요? 오늘 함께 놀아볼까요? 좋아요 그럼 시작 이 공을 잘 지켜봐요 눈을 떼면 안 돼요 잘했어요 다이노가 이겼어요 다음 게임으로 가볼까요? 오케이 이번에는 풍선을 터뜨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이노 좋은 시도였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다이노가 이겼어요 자, 다른 게임으로 가볼까요? 오, 허들 경기예요 하나, 둘, 셋, 출발 힘내요 다이노 힘내요, 다이노 화이팅 잘했어요 다이노가 이겼어요 다이노가 이겼어요 힘내요 힘내요, 다이노 거의 다 왔어요 와, 대단해요 친구들 참 좋은 경주였어요 두 분 상을 받도록 해요 많이 수고했어요 사탕 맛있게 먹어요 사탕 맛있게 먹어요 다이노, 다이노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다이노가 이겼어요 안로 Pain 좀 더 편해쯸요 어떻게 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